소흥관 아흥관 적흥관 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올라오셔서 오늘 일을 위해서 네 오늘 진매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매자는 이준상 한국인 회장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디 계십니까?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정상 한국아리랑 회장님 네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민족의 가수 취향이 아리랑 가수님께서 또 이렇게 진매를 세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초원관 우리 경주 나온사 주재신 부학생님께서 먼저 쳤다 네 온 정성을 다해서 오늘 제9회 민족방풍 대문 인수제를 위해서 먼저 초원 첫 잔을 올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런 선배로 드리게 됩니다 선배로 네 지금 초원관에는 경주 나온사의 주재신 부학생님께서 첫 잔을 받아들이기 받아주셔야죠 네 첫 잔을 올려드립니다 자 먼저 초원관께서 오늘 제9회 민족방풍 대문의 주재를 아주 처음으로 또 끝까지 입사훈란하게 만산 융평에 예가 되길 바라면서 그걸 기원하는 먼저 첫 절을 올리겠습니다 1회 1회 흥 2회 흥 선배 흥 잠시 묵념하듯이 잠깐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. 오늘 제 구례의 민족광풍 대문환술제에 모든 행사의 만사형 통합을 위해서 첫 번째 초혼 우리 경조 나온사 주지신이신 부학수님과 함께 모든 행사 참여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와서 첫 배를 올렸습니다. 네, 바로 감사합니다. 먼저 오늘 이 예술제를 위해서 함께 다같이 축하와 만사형 통합을 위해서 박수 환승! 소리가 즐거워요. 박수 환승! 역시 한국 사람은 3세의 반이에요, 3세의 반. 마지막으로 박수 환승! 네, 박수 환승을 보내주신 분도 가정에 늘 평안과 자녀들의 성주까지 모두 다 건강하고 항상 행복한 가정에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아홉관이신 우리 이동원 라인 5행기공 인맥회장 정지 단군 민족협회의 공동대표님께서 올리겠습니다. 먼저 이동원 라인 5행기공 인맥회장에서 첫 잔을 올리겠습니다.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잔을 받으셨습니다.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잔을 받으셔서 주관자님에게 이곳에 와주시기 때문에 잔을 올립니다. 역시 상대를 드립니다. 자, 체력 1배 흥 흥은 흥한다, 일어선다는 게 뭐냐? 2배 흥 흥 네, 절을 잘 받으셨네요. 절을 받으시니까 절을 또 하시네요. 네, 잠깐만요. 아주 이해가 바르신 님께서 절을 받으시니까 절을 또 하시네요. 이렇게 자, 3배 네 흥 아까 1배를 하시고 없다가 돼주 아, 4배 하신가요? 아, 4배 아까 초원가들어 수고하셨던 윤복을 해주세요. 네 네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윤복해주세요. 일어나시고요. 네 너무 많이 마시면 안됩니다.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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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네 네 예 감사합니다. 네. 그러세요. 네. 그래서 조거리강 세 분을 대표해서 주의하는 건 네. 먼저 절은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. 절은 절은 1회 흥 2회 3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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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회 5회 네. 예를 들으시고요. 그리고 응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충분인데요. 단산 정우인 시인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유 잘되시네요. 원샷 하셨어요. 원샷. 감사합니다. 뒤로 돌았으셔서 차렷. 자 다 돌아서세요. 다 돌아서서 차렷 경례. 감사합니다. 내려가셔도 됩니다. 자 이어서 추문 단산 시인 정우인님께서 불러오셔서 추문을 해주시겠습니다. 안 벗으셔도 가능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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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